2021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간을 맡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장 손지훈입니다. 먼저 저희 컨퍼런스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축하영상을 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오늘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광릭 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기조 연자분들 멜번 유니버시티 도어티 연구소의 피터 찰스 도어티 교수님과 WHO 로제리오 가스파르 국장님 그리고 미 FDA 마가렛 햄버그 전 청장님께도 우리 바이오의약품 기업을 대신하여 환영합니다. 모든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요즘 같은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밝게 빛을 발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손에서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 12월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식약처 신속심사를 통해 허가되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2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아스라제네카 백신이 처음으로 출하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우리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큰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1년 중에서 가장 큰 3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아하고 격려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신기술의 동향을 국내외 석학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매치메이킹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우리 바이오의약품 기업인들에게 축제와 같은 컨퍼런스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뉴노멀 시대에 맞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더 발전하는 컨퍼런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그랬듯이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길을 가면 그에 따른 보상을 우리가,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꼭 받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